다시 한번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 이거 좀 기 좀 살겠는데 이러면 좋네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제대로 할게 자만했다 아냐 이번엔 다를거다 자 어 저거 일단 자 아이고 후원 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어 이거네요 무자비 무자비 할거니까 아이고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단은 테란 아니면 접은데 아니 토스 그래서 종족이 뭐야 너 나 말해 자 자 이 친구 테란 아니면은 토스인데 모르겠네 일단 자 자 정차를 좀 빠르게 가면은 알겠죠 그러면 아 또 감사합니다 아 고작원님 감사합니다 상대는 어린이날 게임기 받은 아이처럼 신나있다고 물결표 키키키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 말했잖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럴 줄 알고 어 말 안했지 어 이 친구 봐라 아이고 멜버른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야 테란이다 테란 아이 대각선이라는 거지 그러면 대각선 사내처리로 가야되는데 일단 오 이 코를 막아준다 자 뭔가 있습니다 코를 막아준다는 거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깜빡이 좀 피고 좋아 너무 훈뜨러왔나 이번에 상대가 일단 팩플레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더블린 한번 바로 달려보자고 성패라나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김기덕님 감사합니다 자 김기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누구나 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슈퍼미라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뭐지 이거 상대 야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쪽으로 들어오긴 했죠 근데 총사면 차자감님 감사합니다 오빠 오늘 오빠 보러왔어요 뭐하는지 좀 보자고 걸쳐 일단은 확인 걸쳐 소원 다들 감사드리구요 상대가 뭐하는건 알면은 먹기지 상관은 없다는거 일단 일단 모랭도 좀 많이 찍었고 뭔가 수상하긴 한데 근데 모모모모모모모모 일단 안받아야 먹나 안먹나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되게끔 범퍼 지어줍니다 범퍼 드랍쉽을 쓸 가능성도 좀 있는거 다 보고있습니다 일단은 레이스 확인 레이스 레어 하나 갈거구요 일단 탈포시 압박정도 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갈거구요 이런걸 좀 다시 수분실도 보충 이거에 끝나 끝나나 어 자 레어도 가고있고 일단은 사업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있어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슥 쌩까지고 상대가 뭐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데요 뭐하는데요 야 투스타야 투스타 투스타 일단 노폴로킹 레이스 좀 만드는데 일단 자 상대는 일단 정신을 못차리고 있고 나는 근데 인간은 막히고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클로킹이 아니여가지고 막을만하다는거 드론이 생각보다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에이스 잡았고 아 정신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투스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거 아냐 어 자 일단은 수고 잘했습니다 이득 많이 받구요 가스 또 레이스를 일단은 마린맥에 본진플레이를 한번 하겠다는거 같은데요 일단 요즘에다가 일단은 지워주면 좋을 것 같고 방어 지워주겠습니다 방어 자 레이스를 일단 좀 많이 찍어주고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상대가 어느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수기는 좀 되있어야 겠습니다 일단 haunting 고충 잘해주고 슈드라를 고충 해줘야될 것 같아요 일단 삼제가 일단은 Mystery Play이기 때문에 잘 막아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가스로 이제 셀튬해줄까구 네 수전하게 일단 수비 그리고 오버소급도 한번 해볼게요 스코어도 그냥 하나 안전하게 박아주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한 번 일단 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또 올거란 말이지 이쪽으로 점사 야 이틀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히드라 업그레이드까지 히드라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스가 힘쓰기는 어느 상황이란 말이구요 일단 압박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지게 잘 찍어놨죠 일단 이렇게 지셔도 또 실킉에서까지 하나 più 많이 찍어주자고 일단 업그레이드 될때까지 썬큰 한번 투자해줄거구요 막기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런거 마리나나 잘라줘도 자 이렇게도 가장 방어만 돼도 이제 히드라가 쌓을만 하거든요 자 여기 바로 올거 같은데 일단 히드라 하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리즈로 걸어줄거고 어디로 오던 이제 대피가 된다는걸 강이너게 되면은 이제 히드라도 마린메딕한테 히드라 괜찮다고 볼 수 있겠구요 오 탱크 자 탱크점사일때 한번 완료 탱크점사 탱크점사 상대는 업그레이드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냥 한번 싸워볼까 일단 히드라 자 히드라가 많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드라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탱크 여기까지 히드라를 뚫어주고 이제 강력도 좀 빠르게 이제 강력도 좀 빠르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업그레이드 좀 더 늦어져서 화력도 약해진다는거고 이렇게 또 히드라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또 가볼까 수고 난 구라 안쳤는데 구라는 너가 쳤어 자 업 어우 테라 야 이번에 그 테라 명예의물 한번 가보자 멜머루님 감사합니다 멜머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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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말 안아 아이고 KGY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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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따라하지 말고 어 자 상대는 일단은 토스 아니면 저그일 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이거에 맞춰서 일단은 빌드를 잡고 잡고 자 아유 또 10개 선물 멜머루님 감사합니다 아유 멜머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전에 절대 안 믿음 자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새 기저는 좀 많이 켜서 했으니까 기저 켜서 알려주던가 하하하하 자 가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제 테라를 보고 약간 이제 잘겠다 어 토스구요 일단 토스 야 근데 좀 많이 두드려 맞았다 조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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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은 정찰이 좀 빨리 왔다는거고 대한민국 정글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포유가 가능하다는걸 보여주셨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찮게 그런구만 이 친구 아스 조절 한번 해줄거구요 파일럿을 지으면은 질럿인데 네 자 입구 막아버렸어 입구 막아버렸어 야 비켜봐 어 자 슈리나 쳐보자 이런식으로다가 아유 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가 멀티도 돌아오고 있고 계속 일단은 갈아줌 업 멀티 좀 빠르게 먹어볼까 자 상대는 오히려 질럿을 소비적으로 하면은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면은 좋을 수가 있거든요 액세스도 있습니다 아니 그 파일럿 있구요 네 아니 자 프로그램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좋은 성과 일단 아유 에스십이 있지 자 자 서베이 하나 지어줄거고 안바단에 파일럿까지 지어줬다는걸 일단은 확인을 했구요 제가 확인을 했고 다크를 좀 조심을 해야되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命을 세Net 멀티 하나 먼저 지어줄을까 일단 버터 하나 찍어줄거구요 엑소스는 일단은 좀 빠르긴 하단 말이지 그래도 이제 제가 좀 더 빠릅니다 자 다클이라더라도 일단은 쉽게 막아줄 수 있다는 거고요 다클 같은데 근데 이거 상대 아무리 생각해도 결약을 좀 많이 느리긴 하거든요 다클 뻔하다 어차피 일단 다크 드라까지도 충격을 해야 합니다 자 수비중 일단 잘해줄 예정 다크 아니네 반응 보니까 이거 아니여 야 사업이 안 된 거 보니까 이건 다크 같기도 하고 마일랑도 따라주겠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야 너 뭐 있는 건지 한번 해볼까 일단 마인 좀 잘 깔아줬습니다 일단 자 털에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털에 좀 신경 써줘야겠습니다 일단 자 이런 곳에 잘 질을 해줄 거고요 털이프를 일단은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대다 상대가 상대가 하지는 않고 있고 야 다크다 다크 다크 자 질러신이 왜 왔을까 다크니까 왔겠죠 아마 다크니까 잠깐 쫓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자 드라이븐이 많이 부족하죠 일단은 자 드라이븐이 많이 부족하죠 일단은 이게 오히려 이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올레멀티 하는 게 있어서 상대가 먹을 멀티를 또 뺏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머리도 하나 자 지워줄 예정이고요 자 다크절단 노로보 아비터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 파스 좀 파겠습니다 일단 아비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자 모모로 제거하고 있죠 모모로 일단 스캔드 좀 빠르게 달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 못 먹어요 자 그리고 옵저버가 없으면은 오히려 좋단 말이지 일단 자 스캔 찍어서 일단은 스캔드 나갈 준비 하여튼 여기 그 다크가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자 살포시 압박 일단은 일꾼 좀 보내줍시다 그러면서 노로보 아비터기 때문에 살짝 이제 압박 준비 한번 해 주자고요 압박 준비 자 자 드라군 일단은 꽤 많기는 한걸 옵저버를 찍어주나요 일단 자 상대는 일단은 갇히기는 싫다는 거고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압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아비터가 자 빠르긴 하다는 거 근데 빠르긴 하다는 거 이거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본진에서 일단 발전을 좀 잘해줄게요 이거 리콜 대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상대 시야가 없어요 몰래머리 몰래머리가 아주 이제 오랫동안 즐기지 않을 수 있다는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진 일단 벙커 지어주고 탱크 지어주고 그냥 이제 발전만 잘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닝 마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상대가 마인을 발전을 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륙공사 아비터 이렇게 빨라 어 약간의 이제 글 상대방이 글 공출되게 만들자고 자 서륙공사 리콜 가능성은 일단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여기 멀티까지 먹었으면 상대 멀티까지 또 잘 먹여주겠죠 상대 멀티까지 자 리콜이 일단은 무조건 떨어지기는 하는데 자 그래도 이제 복력을 수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멀티까지 잘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가 일단은 뚫겨봤죠 상대가 자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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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줄거에요 저는 멀처로 흔들어주면서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멀티넘을 준비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서 자 리콜이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요거 리콜 멀찌옵나 슬슬 이제가 됐거든요 일단 여기 마인드 제거 한번 멀티만 최대한 늦춰주면서 자 리콜 왔구요 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일단 잘 막아주도록 할게요 오야 시즈보드 잘못했다 일단 그래도 이정도면 오히려 방심 유도하기 딱 좋습니다 방심 유도하기 아주 적절하게 일단은 필 보고 있는 상황 너무 좋아요 바람직한 상황이라는거지 어디서 발전해줄거야 나는 그러면서 자 일꾼을 많이 잡아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대가 자 재찰이 꿀만 조심하면 일단 길이 있는걸 여기도 발전 계속 해주는 중 계속 못먹게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재교를 좀 잘 해줘야겠어요 너무 또 휘둘리면 안되기 때문에 말이죠 너무 또 휘둘리면 안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서 발전해줄까 여기도 팩토리 좀 올려줄만 하죠 일단 설정 지워주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잘 깔아줘야될거 같구요 자 여기 컬에 야 여기 일단은 들키면 안되는데 들키면은 그래도 좀 많이 위험하기는 합니다 들킨다면 자 해주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키겠는데 일단 자 뭔가 이제 상대가 이상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자 자 여기서 탱크만 찍으면 딱이긴 한데 이거 탱크만 자 어그로 좀 끌어서 제발 그때까지만 시간만 잘 끌어보자고 좀 멈춰 일단 자 자 일단은 잘 막아주려고 했는데 야 왜케 잘떨어졌냐 상대 이거 아 너무 잘떨어졌네 그래서 일단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구요 여기서 일단은 발전 여기가 이제 맨 기즈라고 보면 될 수 있고 여기서 커맨드 지어줄게요 저는 상대 멀티 뺏어먹습니다 상대 멀티 사실상 이제 여기가 제 본진이었던 곳이 본진이 아니게 됐어요 여기가 팩토리가 더 많거든 네 네 추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스캔 한번 달아주시고요 야 리콜로 일단은 계속 이 덱을 보고 있는 줄 알거야 상대가 자 여기서 일단은 병력을 최대한 많이 모아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공기는 일부러 뭐 위리진않고 유리하다고 일단 생각을 할거란 말이지 상대가 여기다 한번 벗어줄게요 일단 서백공사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자 여기 야무지게 일단은 돌아간단 말이지 야무지게 어? 자 상대 지금 방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멀티를 자 언제 깨볼까 이거 위리진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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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y는 말랐구요 탱트날 계속 찍어볼까 여기 퍼레트 둘러주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벗진이거든요 자 여기서 병력을 계속 모아볼게요 계속 일단 상대 좀 파다고 내끄고 그냥 여기서 좀 짱박혀있어서 한번 더 내끄이게 해볼까 자 자 이렇게 멀티벅어주는거 일단은 좀 방해를 해줄겁니다 커맨드도 일단은 지우기 또 불러 걸쳐만 일단 한번 써주자고 걸쳐만 자 리콜 한번 거드러옵니다 상대 리콜 그냥 떨어지게 내버릴게요 떨어지게 떨어지게 오오 야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요 일단 여기서 일단 병력 생산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걸쳐만 찍어줄거야 자 리콜 10분 정도 걸어주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 써프를 좀 깨지니까 많이 지워줄게요 그래서 여기 활성화 그리고 이제 미네랄 파줄거구요 뽑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많이 해줘자고 자 자기가 이긴 줄이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상대는 서클이 있는데 서클보다 좀 많이 까지긴 하네요 자 언제 보여줘야되지 언제 여기분 한번 좀 배치를 해주도록 할거구요 자 병력을 일단은 굉장히 많이 찍기는 했다는거고 멀티 자원 배치하고 있다는거 멀티 자원 배치하고 있다는거 하하하하 야 그거는 멀머리 아니야 어? 자 계속 모아주고 리콜이 이제 한번 떨어질때 좀 쐐기로 떨어질거 같거든요 그때 그때 정체를 버리고 일곱체를 버리고 한번 이제 정체를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차서 병력이 안보인단 말이지 일단 여기서 계속 모아줄게요 계속 서클이 미리 깨질거 대비해서 다 지노 죽고 들켰네 자 방심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 이번에 리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자 자 지금이 이제 또 없죠 제가 막을게 이제 없어요 자 리콜 한번 시원하게 떨어질거란 말이지 어이구 야 많이 떨어졌어 일단 자 여기 한번 하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한번 켜줄까 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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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켤게요 비전 한번 켤게요 자 비전 켰어요 자 자 자 한시가 봉진인데 자 그대로 가자로 그대로 이제 공격가서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굉장히 많아요 여기인줄 알았어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당황할만하지 갑자기 어 뒤에서 200경력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한번 가볼까 다시 한번 가볼까 자 놀랐지 어 7시 어 버려도 돼 어 1시 맛있더라 아 또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줘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보자마자 나가네 어 아 아씨 자 추방 당해버렸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방금 리플레이 한번 볼까 자 이 친구랑 좀 오래 했으니까 리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구요 일단 야 초반에 역시 다크였죠 다크였죠 일단 노로브 아민터 아민터가 굉장히 빨랐구요 저는 몰래멀티를 애초에 잘해줬단 말이죠 몰래멀티를 그리고 노로브 아민터다 보니까 몰래멀티를 알 수가 없어요 상대는 벌초에 이제 갇혀있다보니까 말이죠 자 자 이 친구는 이제 놓아줍시다 오늘 좀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아비토가 굉장히 빨라서 여기서도 잘 막아줬죠 상대가 잘 막아줬고 게이트 니콜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자 저는 여기를 먹어줬거든요 자 자기 쪽은 끝날 때까지 몰랐단 말이지 어 자 첫 니콜은 첫 니콜 그래도 나름 잘 들어갔어요 일단 여기 일단 하면서 지금 들어가죠 자 니콜 잘 들어갔다 이 친구인데 여기서 마엔대박이 또 나가지고 역대박이 탱크가 좀 많이 손해를 받고요 하지만 그래도 멀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웬만큼 피해를 봐도 쉽게 복부가 가능하고 상대는 리콜을 가려면 아비토를 또 기다려야되요 그리고 이제 12시 많이 늦춰줬습니다 벌처로 야씨 안 늙혔어 일단은 계속 이제 벌처로 어그로 끌어줬거든요 끌어주고 계속 이제 그 니콜을 아슬아슬하게 막아줬단 말이에요 피해를 좀 많이 보면서 그래가지고 상태가 자 계속 이제 끝내려고 했죠 자 일부러 공격 안했습니다 일단 팩토리 쭉쭉 늘어나고 끝 7팩토리 본진의 팩토리가 더 적죠 이제 자 시야는 없다는거고 계속 리콜로 야 뭉치기 리콜했는데 어쩐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 9시를 먹어줍니다 리콜하면서 계속 끝내려고 한거죠 상대는 자 여기도 이제 이득을 많이 봤을거라고 생각 할거에요 리콜만 가면은 끝나는구나 여기 몰래벌트 연기도 좀 했구요 상대가 근데 여기를 찾지는 않았다는거지 자 자 리콜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 시야를 한번 볼까 벌트도 일단 다 했고 리콜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자 계속 뭉치기 리콜 해주고 있어서 자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이긴줄 알았겠지만 자 갑자기 탱크 포격이 들어오면서 여기 자 시야가 시야가 여기 탱크가 탱불이랑 어마어마하게 맞죠 상대는 지금 자원이 없거든요 자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죠 여러분들 자 상대가 이제 설렜을거에요 아마 하지만 어 이래서 정찰을 잘해야된다는거에요 여러분들 정찰을 제한이 지민이